안녕하세요. 시민섭의 매드토크 오! 이거는 NG가 없습니다. 베이브루스에 거의 빙의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타자, 비트코인 담은 여자 어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개콘 싫어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 이거죠. 근데 왜 빛코인이라고 했을까요? 마이클 셰일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맥시멀리스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상남자처럼 수염도 기르고 했는데 목소리가 베컴이에요. 그래서 맨날 연설 들어보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흉내낸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담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마이클 셰일러는 남자잖아요.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랑하시는 분 있잖아요. 돈나무 언니. 그러니까 마이클 셰일러랑 캐시우드. 이 두 명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씬에서 유명한 두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두 명이 기로점입니다. 물론 어제 제가 무슨 틀리 앞순이 어쩌니 했지만 예를 들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투자의 세계에서는 제 나이대가 되게 젊은 나이에요. 맞죠? 캐시우드도 젊은 나이입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찰리 몽고홍이 99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99세까지 살아서 그때 이제 평가를 받았죠. 99세 때 무덤 가기 전에 한 그 어떤 저기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캐시우드는 지금 단기적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리고 마이클 셰일러의 반대편에 쓰는 사람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에 이런 외국도 방송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캐시우드가 투자한 그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못 보고 손실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죠. 비트코인 47억 원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물론 연도 기간을 말했죠. 내일 당장이라고 안 하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주에 1억이 안 되는데 47억이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요. 5년 내에 2천 달러 간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4천 달러 간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전제로 말했듯이 물론 넓은 기간으로 산정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한 1년 이상의 기간에 핀트가 맞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야, 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쟤가 홍보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맞추면은 그 정도는 감내를 해요. 근데 아무리 초장기 투자자의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한 1년 이상 만약에 내리꽂잖아요. 그러면 욕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빨리 무슨 5년, 예를 들어 5년 내에 테슬라 2천 달러 뭐 이게 5년 내에 안 가더라도 5년에 적어도 1천 달러 이상 안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야, 쟤네 저렇게 많이 있어서 지네가 물렸으니까 방송 나와서 홍보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지금 현재 씬에서는 굉장히 캐시우드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왜 불리하냐면은 아, 이거 타노스네. 얼굴이 좀 시커멓게 나왔죠.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지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 진행되면서 타노스가 집 이름 표정이라고 한때 짤 많이 돈 겁니다. 여기에서 뭐 PC 주인이 뭐가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은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그 다음에 토르 3명이 막강하잖아요. 걔네 3명이 죽어라고 타노스랑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캡틴 마블이 나타나더니 우주선을 다 뿌셔요. 그래서 저 집 이름 표정을 지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라슨이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거 눌러도 안 나옵니다. 이거 속으면 화나는 경우는 저도 있는데 안 나와요. 근데 브리라슨이 인터뷰에서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타노스는 캡틴 마블에 비하면 새우에 불과하다. 이게 또 거기 불을 지핀 거예요. 아, 정말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영화 보면서 PC 주인이 페미니즘이 저도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캐시우드가 자, 보세요. 우리가 뭐 유명한 투자자죠. 피터 린치, 워렌 버핏 뭐 지금 뭐 지금 현재 현중앙도 여러 유명한 투자자 있잖아요. 빌 에크먼이나 여자가 없어요. 그쵸? 지금 딱 두 개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여자 한 명도 앞을 줄 못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근접했다 트럼프한테 깨졌죠. 그리고 투자 세계에서 이 두 개에서 만약에 여성의 어떤 히어로 같은 존재가 나온다면 굉장히 열광하겠죠. 그쵸? 지금 투자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건 캐시우드잖아요. 캐시우드가 약간 그런 중책을 맡은 거예요. 그런 중책을 제가 보기에는. 맞죠? 투자계에서 성공한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캐시우드가 성공하려면 지금이 아주 기로점이다. 왜 기로점이냐. 저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지금 캐시우드의 펀드가 10년 내 최악의 펀드에 선정됐어요. 아니 물론 물론 아까 계속 그 전제로 말하는 게 투자의 세계는 길고 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크인베스트먼트죠. 아크인베스트먼트 두 개 있죠.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ETF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손실 10년도 한 제일 손실 많이 본 거 하나, 둘, 셋, 3위 3위, 4위, 5위 3위랑 5위에 있잖아요. 10년 내 최악의 펀드에 지금 여기 선정됐단 말이에요. 워스트 인베스트먼트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더 기간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동안도 효과가 없고 아까 전에 말한 게 다 뻥커가 돼버린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로 못 가는 거예요. PC주의고 뭐고 다 제외하고 브리라슨처럼 캡틴마물처럼 타노스 위로 못 가는 거예요. 투자 세계에서. 그 다음 자료도 보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상장사 그러니까 마이클 셰일러가 지금 운영하는 기업이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데 지금 3월 19일 현재 21만 4,24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약 1%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에게 위기가 온 거죠. 뭐냐면 코인 관련주 공매도가 총 110억 달러입니다. 코인 관련주 중에요. 근데 마이클 셰일러가 운영하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랑 그리고 캐시우드가 투자한 것 중에 캐시우드 투자한 거에 아크인베스먼트의 그 종목 중에서 1위가 코인 글로벌 베이스예요. 코인 베이스 글로벌. 거기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코인 베이스에 80%의 공매도가 몰려 있다는 거죠. 한국 돈으로 14조 8천억 원이죠. 미국에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순위인데 엔비디아가 260억 달러예요. 근데 아까 코인 관련주 공매도가 110억 달러니까 엔비디아 공매도의 절반 정도 가량이 이 코인 관련주 공매도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죽느냐 누가 사느냐 게임이죠. 캐시우드가 죽느냐 그렇죠? 캐시우드나 마이클 셰일러가 죽냐 공매도가 이기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 공매도가 캐시우드나 마이클 셰일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베이스 글로벌이라든가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가지고 쇼트 스퀴즈가 나와가지고 걔네가 다 손절을 공매도가 손들게 만드느냐 거기서 지금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그 종목 순위 보여주시면 코인 베이스 글로벌이 1위예요. 여기 있죠? 코인 베이스 글로벌이 8.85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물론 여기 있죠. 이거 왜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어젯밤에 코인 베이스 글로벌이랑 테슬라 그리고 아까 마이클 스트레이지 그게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셰일러나 캐시우드가 간만에 숨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이 간만에 숨 돌릴 수 있는 틈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슨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없어요. 지금 마이클 스트레이지 마이클 스트레이지 마이클 셰일러 마이클 셰일러의 회사죠. 어제 5.14% 급등했는데 이번 달에는 살짝 쉬고 있죠. 약 살짝 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인 베이스 글로벌 지금 거기 있으면 나올 텐데 코인 베이스 글로벌도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나 이번 달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 스캔 시험 안 나오고 있죠. 그냥 이걸로 나갈게요. 마이클 스트레이지 마이클 스트레이지 그리고 테슬라 코인 베이스 글로벌이 어제 다 올랐습니다. 어제는 올랐는데 요즘에 조금 부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 세력의 그 방해를 이기고 치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기록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무슨 티사이언픽 위지트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2번 타자 아까 테슬라 얘기 살짝 했습니다. 머스크형 전기차 주식이 왜 이래 테스형 인생이 왜 이래 이거죠. 전기차 관련 주식이 요즘에 최근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전기차 주식이 다 급격한 하락세기에요. 근데 문제가 엘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지금 X죠. X를 지금 엄청나게 매일매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언급한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거 EV 스탁 주식인데 다 하락했습니다. 니콜라 빼고 니콜라는 한자리수잖아요. 빼야죠. 1달러 1달러 그리고 나머지 리오톤니 테슬라니 다 하락했습니다. 지금 다 하락했습니다. 지금 피스커는 98% 100% 빠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Y 그리고 3 전기차의 대중화 영역으로 진입을 했지만 캐짐 현상에 빠진 거죠. 너무 따지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랑 BID랑 캐짐 시대 속에서 가격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중에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중요하겠죠.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엔켄 같은 주식은 지금 혼자 개인기로 가고 있지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여기서 20개월 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전기차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빙의해서 머스크형 제발 X에다가 스페이스X 말고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줘. 그래 올라갑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무슨 양극차가 상관없이 간다고 한단들 전기차 주식이 가야지 우리나라 에코프로 주식도 갑니다. 머스크형 X에다가 스페이스X 그만 올리고 그만 올리고 전기차 주식 얘기 좀 빨리 많이 올려줘. 오늘 오늘 머스크형 형님한테 바라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나라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신일섭의 매드토크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내일도 신일섭의 매드토크 계속됩니다.